다시 형한테 갑시다 간단하죠? 어? 누구지? 여자는? 패스 누군데 날 알아봐? 그쵸? 그럼 더 어려워 봐봐,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야 돼 뭔가 복잡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나한테 충고 같은 걸 해주지? 그치 얘는 뭔가 전에 날 본 적이 있어 뭔가 시간여행을 했던 그런 자 같은 느낌 과거의 나를 아는 느낌 그쵸? 자, 도서관으로 갑시다 저 여자가 아까 그 형이 말했던 사람 아니냐고 어,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잡혀갔는지 봅시다 배스라는 인물은 이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세히 보죠 지금 뭔가 조각이 안 맞죠, 지금은 아직 조각을 다 맞추긴 이르고 일로 데리고 갔네 어? 와, 너무 뜬금없다 야, 바로 있어 시간에 피 컷! 어, 지려 와, 지려 그냥 야 어어어어, 어 어 어, 수류탄 봐라? 어, 수류탄 봐라? 아 막 와,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네 자세히 보자 2016년도... 어... 가장 이때까지 나왔던 게임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한 여름 전까지 하반기 전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쉬운 액션 게임은 없을걸 액원이나 풀스로 나온 게임들 중에 조작이나 그런 게 너무 쉽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자동 언패 그냥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언패가 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그쵸, 컨트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게임이에요 여기냐? 스토리를 집중할 수 있게 플레이를 만들어 놓은 게임 같아 어 전력이 다 나갔죠? 그래도 여긴 들어갈 수 있잖아 회피하고 바로 AT 눌러서 트리걸 사용해라 어 오케이 자 이런거지 이렇게 가서 슬로모션을 걸어주고 집중 타이밍에 죽여라 게임 자체가 정말 다루기 너무 쉬워 어 근데 물량이 너무 많네 인간적 물량이 너무 많네 이거 장전 장전 총알이 없다 진짜 오우 이야 진짜 불쌍하다 아 저렇게 죽으면 진짜 어 저렇게 죽으면 진짜 저렇게 평생 용병술 이런거 다 배워가지고 용병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정면에서 그냥 인생마감 인류는 총이라는걸 개발하면 안됐어 옛날에는 칼로 싸웠을때는 그래도 무사들이 뭐야 그쵸? 연습이나 뭐 이런 자신의 돌을 닦고 자신의 그런 내공을 자신의 무술을 닦으면서 뭔가 가치있게 썼는데 지금 뭐 아무리 총 잘 다루고 그래도 뭐 그쵸? 금방 그냥 사람 목숨 뭐 그냥 한순간에 총 맞으면 죽어서 어디야 아 여기구나 정규직 하루만에 잘렸다고? 어 맞는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이야 어 다 테스트가 있었을텐데 다 통과해놓고 자 도서관으로 들어갔대 여기구만 라이브러리 들어갑시다 음 바로 들어갈수가 없네 다른길을 찾아보죠 자 깜짝이야 오 순간적으로 무슨 누가 나한테 레이저를 저거하는줄 알았어 짜자자자자 어 뭔 소리야 총소리야 방금 하나 이 게임을 할때 내가 팁을 말해주자면 어 생각했던것만큼 퍼즐의 위치가 쉽지는 않아 퍼즐이 어렵다라는게 아니라 퍼즐의 위치가 되게 생뚱맞은데 많이 있어 그리고 또 언차티드나 그런것들 툰레이더같은 경우는 표시가 잘 되어있습니다 퍼즐이 근데 생각했던것보다는 어 퍼즐도 뭐 그렇게 표시가 잘 안되어있어요 노란색으로 살짝정도 칠해져있는 정도 약간 퍼즐에서 조금 의미없이 헤맬수있는 구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보기에는 그냥 위치가 조금 잘 표시가 안되어있다 누구야? 누가 이렇게 총을쌌냐? 누가 날 도와주는데? 위를 찾자 자 저 안에 있는데 간지나게 등장하자 간지나게 등장해 좋았어 와 머리 그냥 뚫어버렸다 어 좋았어 간지나게 어우 스키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옆에 형있는데 막 쏜다고? 어휴 뭐 오씨 아직 형은 없지 어 아직 형은 못바꾸어 어 애교를 바꾸자 형이 있으면 저렇게 쏘면 안되지 바로 이 게임 65,000원짜리인데 이거 게임 끝나버리지 여기 군인이 있었던 흔적이 있네 여기구만 얘는 뭐 이런걸 사전에 감지를 못하나봐 여는 위치가 좀 안좋아 너무 많아 애들 어우 총알 날라온다 으아앗 시간을 지배하는 자 크으 아 이게 점점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배워가고 있어 실전으로 죽을려고만 하면 새로운 능력이 생겨 자 방어막 들 수 있을 수 있죠 오케이 오우 야 어디서 좋아 좋아좋아좋아 아 나이스 머리 권총으로 가자 안녕 반가워 친구야 헬멧을 썼구나 하지만 헬멧 두개는 못썼지 어어 좋았어 어? 되도록이면 머리 쏴주면 안되는데 머리 쏘면 부모들이 시신을 못 알아보잖아 아 쏟아보니깐 좀 그 생각을 못했네 일단은 저기 형이 있으니까 올라갑시다 음 정문으로 언제나 입장하면서 모두 다 제거해 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야 버튼이 활성화되네 아 됐다 뭐야 끝이 아니야? 매복 공격? 이래서 이렇게 이게 많았구만 터져라 터져 터져라 터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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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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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물량이 상당히 많네 오케이 오케이 헤드 헤드 자 와봐 이 자식들아 어 라스트냐? 아휴 머리 못 맞추겠다 됐어 까이쁘메쓰 까이쁘메쓰 아휴 권총은 탄창이 무한이야 베스 와이더를 찾제 균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시간의 균열에 대해서 아까 그 만났었던 그쵸 그 모나크 조직의 그 사람이었는데 그 모나크 용병 중에 한 명이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모나크 용병이 우리에게 뭔가 힌트를 주고 그쵸 그 안에서도 뭔가 배신자가 있는 느낌이지요 그치 아까 그 여자가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눈이 아파서 안경 썼어요 어? 폴이네 자 폴이 한 시간만에 10년의 세월을 먹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와아우 그 젊었던 폴이 그 젊었던 폴이 그 젊었던 폴이 17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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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첫 엑스페리멘 그 젊은 폴이 쓸모합니다 그 뭔가 과거의 폴이 시간에 모음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, 그쵸? 내가 몇 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, 하지만 우리는 몇 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 트릭터 내가 절대 이런 것 같다 형! 오 뭐야 리언버크 뒤듸등 크 1막이 끝났습니다 1막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완전 뭐 진짜 빨리 해봐야될거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아 갑자기 폴이 나와가지고 나이가 늘어가지고 그쵸? 뭔가 이 일이 마치 예정이 된거같이 과연 어떠한 비밀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17년 전 모나크 솔루션스를 창립했대 도대anç한 사람들의 논리 dirty 이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끝을 봤대 얘가 미래를 갔다 왔대 내부에 배반자가 있을 수 있대 내부에 배반자가 있을 수 있대 내부에 배반자 내부에 배반자가 있을 수 있대 내부에 배반자가 있을 수 있대 내부에 배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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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에 배반기가 아 대신 잭이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쵸 우리 강경책 보겠습니다 아 나는 솔직히 이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좀 이 여자가 죽음으로써 모나크라는 회사가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좀 더 정의로운 거 같아 이 여자가 죽음으로써 모나크라는 회사가 진짜 좋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죽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PR로 갔었어요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2회차는 제가 선택했던 순간들이 이제 여러 기로가 있는데 거기서 다 반대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여자를 이 여자를 이 패드로 죽이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누릅시다 어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죽이는 게 아니야 참고로 잠깐만 이거 뭐가 많이 생기네 응 됐다 어 내가 원해서 절대 죽이는 게 아니야 다른 다른 2회차를 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어 나중에 또 마모님 왜 그랬어 뭐 이러면 안 돼 어 나 감성이 있어 나 나 울어 자 강경책 갑니다 자 고고 죽여 아 1회차 개선으로 했는데 철권 통치 철권 통치 아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작업장이더라고 와 이 무슨 조폭들 무슨 아 아 진짜 이 무서운 놈들이네 달콤한 인생 영화 현실판이네 이거 오 개무서워 리아미형 이미지 바로 안좋아 바로 안좋아지네 그래도 잘 못하겠는가 난 시간의 끝을 봤어 아 이렇게 선택한 사람 왔구 아 진짜 이렇게 선택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선택할 사람이 없어 이게 진짜 잔인한 거여서 아 맞굿이 형이 저희 국장님의 같은 선택을 해주셨대요 전부 다 전부 다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1회차 밖에 안하신 분이 죽였어 아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저희 국장님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모르지만 안 맞지만 그래 큰 뜻을 위해선 이게 정이라고 생각해 난 죽여! 이러면서 분명히 죽이셨을 겁니다 독하딘 독한 복어영도 여기서 살렸는데 진짜 어 왁임마 조임마 갑니다 자 죽였어요 자 오늘 이미지 쓰레기 쓰레기 방송 갑니다 1회차는 다 선으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과연 영상도 바뀌었을지 볼까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? 왜 이렇게 해야지?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은? 너의 명을 원하는 건가요? 네 명을 원하는 건가요? 어떤 분이 원하는 건가요? 그리스도 있다면? 나는 둘이 두 명을 봐라. 내가 두 명을 봐라. 나는 그가 외부는 다른 사람을 봐라. 나는 이 두 명을 봐라. 나는 나을 Meter에. 나는 나을 말할 때. 나는 이 사람을 봐라. 나는 너의 왼쪽을 바래. 나는 너의 왼쪽을 봐라. 나는 너의 눈을 봐라. 감사합니다.